연어, 왜 왔어? 연어, 왜 왔어? 자야지 어, 저기 있다. 로스앤젤레스 커피 필요해 저기 있다 한 달 좀 가면 금방 가 일단 잘 도착해야 그럼 비행기가 걱정이야 비행기 안에서 어떡하니? 11시간 로스앤젤레스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에 한 12시간 있어야 되거든 아주 쉽지가 않지 거기서 또 비행기 타야 되니까 내려서 뭐 먹는 거는 비행기 안에서 가 비행기에서 주고 다 있어 목기야 건강하게 잘 갔다 와라 고마워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사진 보낼게 사진 보낼게 나도 커피 많이 사올게 어때 고마워 고마워 들어가 고마워 고마워 진짜 하루만이에요 진짜요 진짜요 5년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가면 마지막으로 가면 마지막으로 가면 마지막으로 가면 저희 드디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오늘 비행기 2시 반이고 근데 저희 아침 9시 반 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공항 들어와가지고 수송 마치고 비행기 기다리고 있어요 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시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또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40시간 짜리 여행 오 오 인트스틱 와 이런 데가 다 있네 커피도 마시면서 여기 타이오버스 여기 타이오버스 ㅋㅋ 오.. 이거 뭐야? 아잉 들어온 앉아 봐 AST2 재미있어 도와줘 이제 정말 프로페셔널 오우! 사라! 눈 온다! 오마이갓 탈퇴한 탈퇴? 아 몰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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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떡하니 어떻게 하니? 아니요 아니요 어떡하니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이제 밤에 만나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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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비행기 타려고 대기 중인데 아 솔직히 엄청 떨려요 여기 이안이랑 깐 나인에게 7개월째인데 아주아주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데 어째세컨 이런 여행 또 언제 해보겠어요 애들 잘 케어해가지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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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ninety nine 먹어야 돼 귀 멍멍해 침대가 생겼어 한입, 한입, 한입 음~~ 음~~ 거의 다행히, 거의 다행히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정말 짧은 시간 다행히도 그런데 학생들도 정말 잘생겼습니다 저희는 정말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살아요. 여기 미국이야. 잘 도착했습니다. 정말... 영어. 영어? 영어? 네. 오케이 오케이. sure. I can speak English. Of course. It was tough. The kids did really good. We are so proud of them. The kids did great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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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didn't know about it. 맞아. Yeah. Ian didn't really cry. I can't forget this because this is the receipt of your wallet. Okay. Okay. Two, one of the last three? Yes. Sarah, do you see your mom speak Spanish? Did you hear your mom speak Spa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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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It was really cool. And when I was in Los Angeles, I was in Los Angeles. It's 10 a.m. But it's 9 a.m. Of course, 6 a.m. It's 8 a.m. ... I nearly had to stay. It's been done in Los Angeles. It's been in Los Angeles. 여객이 비행기라서 진행을 좀 더해서 10시간 정도는 저희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야 돼서 여기 공항 근처 호텔 잡아놨거든요 거기 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베미암 모 엔드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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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잘 잤어? 잘 잤어요 밥 먹으러 가자 또 여기 와서 보니까 기저귀가 또 얼마 안 남아가지고 기저귀 또 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딘지 또 찾아봐야 돼가지고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 고마워 제가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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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다녁 그 곳에서 모의 아빠hips 가까이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제 또 다른 호텔 또 다른 호텔이 오우 괜찮아 괜찮은가요? 네, 괜찮은가요? 7-11. 7-11? 뭐? 아, Target? 10-15분 정도. 10-15분 정도. 감사합니다. 4-12분 정도. 여기. 2-2 차례. spotting. 아, 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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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We have to kind of follow what these locals do and no simple soul walking around this one. 4 tour 항상 서류가 있어야 할거같이 There with kids At some point I was thinking I have to keep pushing because of the diapers But anyway I listen to you because you know a little bit sketchy No people around Anyway 땡까아 we didn't go This is so much better Okay 천천히 고기를 웰던으로 했다가 미디엄 웰던으로 바꿨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웰던으로 달라고 하면 거의 고기를 태워주기 때문에 엄청 질기고 타게 나와가지고 미디엄 웰던으로 바꿨더니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비안카 62km 오늘 포기 중으로 찾아봐 방호구 도착 ну, 화력으로 찾아봐 화력으로 달려있으면, 화력으로 찾아봤는데 화력이 없는데. 화력이 없으니까, 조금 더 쉬워 지금로 10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 7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It's shorter 오사코야 뭐라고 써 있는지 알고 있어? 할리우드 할리우드 어떻게 알았어? 아빠는 이거 살 거야 로스앤젤레스 줘 아빠 사줄게 기저귀 사러 왔는데 기저귀가 없다 다이퍼스 땡큐 아우 맨 사라야 한국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한국사람이 그냥 한국사람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너리티 아니 진짜 힘들어요 보고타러 가는 비행기 타려면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고 잠은 쏟아지고 엄마 사라도 힘들고 어? 오늘 하고 싶어? 엄마 오면 지금 와이프가 커피 사러 갔어요 도저히 커피 없이 만들 것 같아가지고 이제 반 반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아 너무 힘들어요 아 근데 요번에는 이번 타는 비행기는 배시넷이 없어가지고 하루종일 아기 안고 있어야 돼가지고 아 정말 쉽지 않네 사라도 힘들어 사라 집이 좋아 비행기가 좋아 하나 둘 셋 피자가 좋아 치킨이 좋아 하나 둘 셋 피자 피자 할머니가 좋아 아보일라가 좋아 하나 둘 셋 미 verses 뭐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1대1은 3입입니까? 네 진짜 쉽죠 아빠 아..그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비행기도 화이팅 이안이 봐 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다른 비행기 다른 비행기 반대 중간 반대 중간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약간 봉투잎 비슷한데 봉투잎보다 맛있네요 계란과자 보다는 덜 달고 와우 아 콜롬비아 드디어 왔어요 한국에서 출발한지 35시간 이상은 걸린 것 같아요 드디어 왔어 드디어 보구타 엘도라도 인터내셔널 에어포크 아 근데 아직 끝난게 아니신거 아니죠 끝난게 아니에요 아직 여기서 한 4시간 정도 기다리고 다시 어 페레이다로 가는 비행기 또 또 타야돼 그거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는데 어쨌든 여기서 4시간 정도 기다려야돼 아 일단은 둘러가서 와 구름이 엄청 멋지네요 오 삼성 아 가방이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또 없어? 진짜 없으신건가? 아 지금 저희 가방 3개 붙였는데 작은 가방 하나가 지금 없어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지금 배기지 클레임 와가지고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아 이거 없어지면 또 얼찌아지는데 걱정이에요 아 진짜 이거 어떡하냐 아 아 저도 이런 일은 또 처음 당해와가지고 아 일단은 가방에 뭐 있는지랑 알려줬고 원래라면은 저희가 가는 아파트로 보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운에 맡겨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 같아 로스앤젤스에 있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 정말 아 와 진짜 정말 정말 행복해지는거 같아 정말 행복해지는 건가 더 행복해지는데 바로 어떻게 찢어도 잠만 để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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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다 가방을 잃어버려도 힘든 거 같아 어구 울지마 울지마 괜찮아 괜찮아 마지막 비행기 마지막 비행기 마지막 비행기만 타면 돼 알겠지? 비행기에서 앉아도 돼 금방이야 금방 30분 날씨 하나는 뭐 어마무시하구만 지불시장 지구 아마아 아아 진짜 아 että 오이 두루 아 геро아 고맙다